안녕하세요 박이사 매근생활의 박이사입니다 박이사가 술 먹고 해장하러 가는 바로 맛있는 부대찌개집이 있습니다 바로 놀부부대찌개 제가 부대찌개 매니로서 별의별군데 다 가봤는데 정말 제가 1티어 체인지염인데 굉장히 1티어다 프랜차이즈 주게도 맛있고 솔직히 의정복 부대찌개 울복 다 가봤지만 정말 최강은 놀부다 여러분 놀부가 한국게 아닙니다 팔았습니다 사장님께서 파셔서 미국거다 외국거 그 사장님은 건물이 사셨다 자 실내 여기가 11시 오픈입니다 11시 오픈 딱 11시 마셔서 갔는데 실내 아주 넓직하고 교회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여기가 큰 교회가 있어서 교회분도 많이 오세요 자 매니 선수들 좀 보여드릴게요 매니 선수들 자 다른거 제가 통등심 통빙가스도 먹어봤지만 최고는 자 놀부부대세트 먹으면 됩니다 여기는 놀부부대세트 2인에 2만 3,500원짜리 그리고 놀부사리가 나옵니다 놀부사리 이따 나오겠지만 자 이거 시키면 돼요 두루시면 2인세트 3인세트 요렇게 시키면 되고 자 마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놀부세트 놀부세트 이렇게만 먼저 기무용이 나와요 하얀 뽀얀 국물에 그리고 나서 옆에 나오는게 바로 이게 놀부사리 놀부사리 각종 핸들과 수제비 만두 라면까지 이게 라면 건면 쓰시는거 아시죠 역시 체인점이나 먼지 바로 깔끔한 건면으로 자 살이 투하 시원하게 이 시대에 이 정도 깔끔한 맛에 햄까지 마시는 곳이다 일단 햄이 맛있어요 이 집은 햄이 맛있고 굉장히 좋은 햄을 쓰기 때문에 맛있고 팔팔팔 팔팔 끓이면서 먹으면 된다 굉장히 맛있고 해짝이 좋고 맛도 맛있고 기가 막힌 집입니다 기가 막힌 집 자 총평가시다 총평 방이사 의영부 부대찌개골목 송탄부대찌개 거의 많이 가봤지만 제가 봤을때는 같은 맛을 내고 햄까지 깔끔한 집은 제가 봤을때 놀부가 짱이다 놀부가 이 지방이다 놀부는 정말 제가 영등포점도 많이 가고 강남점도 많이 갔지만 진짜로 놀부는 맛있어요 부대찌개로는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집인 것 같아요 놀부라는 곳은 깔끔하고 맛있고 햄까지 맛있는 집입니다 부대찌개 제일 중요한게 햄인데 햄이 밀키트도 많이 먹지만 밀키트는 약간 이상하게 햄이 맛대로가 없는게 많이 들었던데 이 집은 햄도 진또배기로 진또로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이사의 외근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